블박차 가다가 사고 납니다. 어떤 사고일까요? 보시죠. 여기 어디 오른쪽에 주차를 하려고 주차할 공간이 어디 있을까? 주차할 공간이 어디쯤 있을까? 어... 이게 뭐야? 에이, 자전거. 어... 아저씨 왜 사다리를 그렇게 들고 오세요, 자전거에. 저 사다리 못 보셨대요. 자전거가 오나 보다. 자전거 지나가겠지. 그런데 이때 사다리가 보이더래요. 아이, 멈췄는데 사다리가. 저 사다리가 때리고 갔어요. 누가 더 잘못했으니까 이 사다리 보일까요? 안 보일까요? 자, 여러분.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자전거가 더 잘못했습니까? 투표 시작.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. 여러분,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? 자동차,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? 이건 민사입니다.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죠.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? 투표 결과 나왔네요. 보시겠습니다. 네, 자전거가 더 잘못이다.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러는데요. 왜 못 봤냐고. 그런데 저게 보이나요? 저기서 올 때 저게 보여요? 허연 게? 허연 게 보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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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주차할 데 없나 하다가 앞을 딱 보니까 이때! 언제 처음 발견하셨나요? 그랬더니 이때 처음 발견하셨대요, 코앞에서. 지금 이만큼 한 1m 정도는 나온 것 같죠? 자전거의 100% 잘못이냐. 아니면 블박차도 좀 더 여유 있게 보직을 했느냐. 그 문제이지 블박차가 더 잘못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. 길이 좁네요, 길이 좁아서. 여기서. 여기쯤 섰더라면. 그런데 계속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서 이때 발견했다는 거죠. 저게 잘 안 보였을 거예요, 낮이라서. 물론 밤에는 더 안 보이는데 자전거 탄 사람 모습하고 옆으로 튀어나오는 게 저게 잘 안 보였을 겁니다. 자전거 40, 블박차 60 얘기한다는데 보험사에서요. 오히려 자전거 잘못이 한 80%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? 80% 또는 그 이상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차에는, 저거 자전거라서 해당 사항은 없어요. 그러나 자전거도 뭘 싣고 다닐 때는 안전하게 싣고 다녀야죠. 참고로 차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차, 차에는 10%는 더 실을 수 있어요, 무게는. 길이, 길이도 자동차 길이 10%까지는 더 할 수 있어요. 그다음에 넓이, 자동차 후사경보다 더 넓으면 안 돼요. 그러면 뒤가 안 보이잖아요. 높이, 높이 4m까지예요. 고속도로는 4.2m. 이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에만 적용되는 건데요. 자전거에도 이것을 응용해서. 이 넓이를 넓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멀리서 올 때 자전거가 한 사람 타면 이렇게 오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. 그래서 블박차 보험사는 블박차 60%라고 얘기한답니다. 거기서 자전거 넘어지지 않은데 다쳤다고 그런대요. 다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비틀비틀하면서요. 여기에서 자전거 지나가면서. 이렇게 부딪치면 어! 몸이 이렇게 되겠죠. 다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블박차가 더 잘못이어서는 안이 되겠다는 의견입니다. 여러분들도 자전거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0%였습니다.